다음 주 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스피가 장 마감 무렵에 크게 좀 낙폭이 아니라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네요. 그런 부분에서 움직임 또 점검을 잠시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다음 주에서 봐야 될 일정들 어떤 것들을 가장 주목을 하고 계세요? 일단 뭐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은 끝나잖아요. 이제 주말 동안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결과들이 나올 건데 그 결과가 과연 어떠한 방식이고 이게 나오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협상이 이어지는지 여부 아 계속 만나는지 어차피 이제 다음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단 결정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12월 15일 날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처리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마케린 뉴스 여기에 올려놨는데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곡물의 대량 매수 하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이완화 절상 15일 이슬 관세율 인상 철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언론 보도에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이 정도 선에서 그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나서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으로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던 내용에 부합되기 때문에 일단 차익매물이 초래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중 씨 오후에 트럼프하고 류호 부총리가 휘동을 가지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면 그와 관련돼서 또 한 번 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겠죠. 근데 그거 말고 다음 주가 중요한데요. 다음 주에 보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이제 어느 정도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이죠. 그 다음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 발표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올해 1날은 미국의 콜럼버스 데이라고 해서 휴일이에요. 근데 이제 주의시장은 열리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화요일 날을 보면 발언들이 많습니다. 블라드 데일리 보스팅이라는 총재가 있고 이 날이 중요하죠. JP Morgan, 웰스파고, 볼륨알삭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웰스파고가 과거에 보면 맨날 뭐 실적 잘 나오고 나서 향후 전망 우리 가이던스 하염수증 하면서 급락을 하고 뭐 이런 경향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발표되는지 장마감 후에 넷플릭스하고 IBM 실적 발표 특히 IBM의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도 연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서버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고 있잖아요. 더 살아나야 되는데 여기서 더 살아나면 큰일 나죠. 왜요? 수요가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고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줬으면 지금 마이크론이나 몇 군데에서도 쇼티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나오고요. 그래요? 어저껜가 이제 그저께 나냐라고 있는데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수요,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재고 감소 공급단에서의 기대 때문에 재고 감소 다음에 이제 수요 확대를 예상을 했는데 이제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이 나온다는 마이크론에서도 그 컨퍼런스 콜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디렘 쪽에 라든지 뭐 이쪽에 쇼티지가 생기기 시작했다 뭐 이런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대체로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반도체는 괜찮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16일 날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전월 대비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 발표치는 전월 대비 0.4% 증가를 했지만 자동차 판매를 제외해버리면 0.0이에요. 이게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이번 달 지금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지양 컨센서스는 지난달 대비 0.3% 증가인데 자동차 제외하고 또 0.3% 증가. 그러니까 조금은 좋아질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연준위원들 발언도 많고 미국의 산업 생산이라든지 중국의 3분기 성장률 이게 좀 지난 부분보다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장은 지금 이제 이슈들이 대부분 다 끝났잖아요. 이제 정치 이슈가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면 영국 쪽에서 브레시트. 아 까먹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이제 EU 정상회담도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국 의회도 개원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18일까지가 EU와 영국 간의 브레시트 관련된 협상 종료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관련된 코멘트들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거 하나 빼놓고는 대외 변수는 크지 않고 이제 시장은 전반적으로 실적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전전 대비 지금 현재 4.1% 정도 도날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적단들이 조금은 서프라이즈율이 좀 높아지면서 마이너스 4%가 좀 감소해서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더 빨리빨리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미국 증시가 여기서 상승을 좀 더 확대하기보다는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만약에 미국 증시가 여기에서 급락을 하지 않고 견주하게 그냥 횡보 실적이 워낙에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시장은 좀 다르죠. 뭐냐면 3년간 실적 발표 이후에 보면 지난 8월 달에 바닥 확인하고 나서 실적 지정지가 계속 상향 적용되고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 주시장은 이미 그 실적 부진 이슈는 작년 말부터 올해 1분기 정도까지 이미 반영이 다 된 거고 이제는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겠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견주한 흐름은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예상대로 4분기 되면 더 괜찮아질까? 그런 기대감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흐름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